이게 각도가 영 안 좋았나? 야 왜 한 번 써죠? 왜 으래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써야지 이렇게는 된거지? 이런식으로 벽으로 갈고 와라 이런식으로 어어우우우umuz 많기도 해라 어 지금 내가 주황색을 저쪽에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파란색만 써서 가리고 가리고인데 응 미래도 한번 가봐야겠구나 내 뭐야 큐브 나오는 덴가 큐브가 나와 응? 이런 일단 막아봐 막고 이쪽을 가보자 미래로 음 음 음 나까지 못가네 잠깐만 이러고 있어봐 어 미래쪽에도 로봇 터렛은 여전하고 여기서는 대신 이게 안나오네 그러면 미래쪽에다가 뿅 뿅 이렇게 해두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파란 거를 저 벽 안쪽에다 쏘면은 뚫고 지나가서 미래쪽에서는 터렛이 완전히 막히겠지 요렇게 근데 내가 지금 못 지나가니까 내가 좀 벽에 붙어서 쏘자 요렇게 갈 수가 없네 제발 넘어서 쏜 것도 안되지않나 쏘고 뒤로 빠져 아 제발 갈 수가 없어 쏘잇 야 잘좀 잘좀 맞춰봐라 이거 아아 이렇게 하면 하나 미세조정을 못하고 있냐 할거 다 하고 또 넓은데서 해봐 이러면 됐지 이러면 됐지 아으 오케이 이러고 저쪽 한번 가보자 일단 스위치를 눌러야되고 그러려면은 큐브를 둬야될텐데 밟으니까 큐브가 이제 튕겨서 오는 동안에 막혀서 없어지던 장막이 걷어지는데 이걸 누른채로 저거를 작동시키려면은 이제 버튼이 있었나 이쪽에도 버튼 버튼 어 있기는 있네 여기서 안 눌러지냐 이거 허어어 눌러봐 여기도 마찬가지지 저거를 빠릿하게 누르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선 그냥 포탈로 이러고 누르고 돌아와서 밟으면 되겠지 으흠 눌러 뒤로 돌아 밟아 오케이 나이스 캐치 이렇게 하고 음 어떻게 올라간담 내가 저쪽에 튕겨 올라가 오야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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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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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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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 같으면서 헷갈린다 저 저 발판을 다시금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허 어허 어허허허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일단 여기다 올려두고 이 발판을 이 발판을 음 음 음 음 음 맞는거같이 오기에서 어 일단 다시 현재에서 발판쪽을 여기 됐다 그러고 이쪽으로 아 여기 어 어 어 어 써봐 아 아 이게 아닌데 내가 들어가는게 아닌데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망할 어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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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 포탈을 어 지금 저쪽에서 빼왔으니까 이거를 어 이렇게 깔아 미래로 이어지게끔 미래로 넘어가 포탈을 받고 있어 이거를 받아 어 이렇게 이렇게 다와서 또 헤매고 있었네 어우 다 이어졌지 그러면 나는 포탈을 따라가 쭈욱 걸어가 아 다와서 이거 방향 틀어지는걸 잘못해놔 가지고 에헤이 됐지 됐지 어 왜 칭찬 안해주나 했다 어 왜 칭찬 안해주나 했다 왜 이런걸 안하나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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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신 받았다 고맙 고맙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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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뭐 없어 난 절로 가야되는건가 여기는 그냥 낭떠러지야 뭐야 아 그냥 막힌 길이구나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점프로 넘어가지니 안되지 않냐 거리가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어디 쏠 수 있는 벽이 있었나 어 어 야 내가 이쪽으로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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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은 내가 그거지 또 빠릿빠릿하게 뿅뿅뿅뿅뿅 쏘는거 빠지고 응 이러고 어 아 따로 쏘는건 없어도 되는구나 펴려고만 됐고 다음 어 어 어 와 저거 다 터렛이야? 터렛은 아닌거 같고 잘 보이지도 않네 저건 뭐야 삼각팬티? 뭐지? 에 22번이고 나 나 나 뭐 어 어 어 이걸 밟으면 그냥 활성화 시키는 것 같고 이거는 큐브니? 어디로 떨어져 그냥 둥 큐브를 일단 내 수중에 좀 갖고와볼까? 갖고와봐 랄랄랄랄라 후예 얘를 여기다 올려둔다 치는게 맞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음 뭣? 일단 현재 시점으로 가보자 좀 더 멀끔하게 눈에 확확 들어오겠지? 이건 쏘아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걸 활성화 시켜야지 이게 다리가 나오는 것 같네 그렇구만 저거는 뭐 깔때기 같은건가? 구멍이 살짝 보이고 하는데 그건 왜 있는거야 저거는 뭐고 내가 가는건 이쪽이고 그러면은 길을 놔서 간다 쳐 일단 응 일단 그렇게 간다 치고 음 여기서도 똑같은거지 그냥 빠졌니? 그새 빠졌네 일단 큐브를 현재쪽에 있는게 과거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식을 뽑아둬 저건 뭐야? 내가 들어 아 저기 점프대가 있었구나 저렇게 이렇게 저거는 깔때기가 맞는것 같고 요거는 어우 그냥 못본걸로 할래 무섭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 들어가봐 퉁 퉁 여기다야? 아 아 아 아 맞 맞나?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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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게 아니지 이쪽에다가 갖고와 어 갖고와 옳지 잘온다 얘를 맞네 아까 여기 쳐다본것 마냥 큐브를 저렇게 넣어야겠네 직접 따로 뜨긴게 아니라 어그 현재 큐브랑 미래 큐브를 같이 그치 음 그렇게 하면은 서로 둘이 부딪껴가지고 뭐가 됐든간에 안으로 빠져들어갈테고 맞나? 맞나? 따나 쏴다 해보면 알겄지 음 잠깐 예를들면 저 없어있잖아 에이 그러면 무엇잔디야? 일단 조금 잠깐만 뭐 이상한데? 일단 해봐 해봐 해보고 해보고 또 생각해보자 들어가 자 여기 에이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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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라 들어가 저거 퉁퉁 튀긴단 말이야 저거를 중간에 서 잡...구 싶... 싶은데... 으흐흐 가만 생각해봐 저거를... 지금 현재 큐브를 튕기고 있는데 현재 큐브가 아니고 미래 큐브를 갖고 와서 튕긴다 쳐봐 그러고 있다가 현재 끌 움직이면 미래꺼는 그냥 사라지는데 그럼 안되잖아 뭐가 됐든 간에 저 큐브길이 부딪히는게 되야될텐데 이걸 누른 채로는 어떻게 되냐 별거 없나 점프당은 연관이 없고 흐흐흐흐흠 딴 데는 뭐 있나 딴 것도 좀 먹여 내봐야지 여기는 그냥 길 만들려고 있는 그걸테고 흐흐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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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한번 틀어 되나 그게 흐흐흐흐 달달 사라지는데 흑 그런mans 흐흥 흐흐흙 흐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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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ation 흑 攀 흑 아 맞구나 나 지금 미래에서 지금 미래큐브 없어졌다고 우행거리고 있었구나 어 맞네 다 해놓고서 또 엄한짓하고 있었네 이러고 여기다가 부닿기면은 되는거 아니야 잘보고 저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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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그러면 서로 떼구롱 어허 됐다 이러면 됐지 이러고 내가 여길 밟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나오고 왜 안맞냐 여기 쏴줘고 올까? 뭐야 상관없는건가 이건? 여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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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러고 길을 이렇게 하면 저게 안되지 어차피 안가려져 또 큐브를 갖고 와야되나 일단 써봐 쏘면 내가 저까지 가서 들어가야 그게 되나 안되지 않나 아아 이게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길을 내는거였구나 이런식으로 길을 낸다 쳐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하고 있을 큐브가 또 필요하지 그거는 또 눌러서 갖고 오면 되는거 아냐 그냥 요요요요요요 이렇게 일로와 일로일로일로 옳지 이러고 응 여기다 올려놔 됐지 그리고 이 발판을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된거 아냐 이런 이러고 여기다가 응 응 응 응 응 아 응 넌 필요없겠다 일로가자 넌 여기 그냥 니 자리에 있으면 되겠다 응 응 응 응 뭐가 또 마지막이 이상하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시 일로와 맞네 이러고 맞아 진짜 흐하하 잠깐만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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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여기다가 타임을 쏴 봤자 아니냐 이렇게 해봤자 저기 어차피 미래에서 위로 쭉 올라지는건데 이게 아니지 흐흠 일단 여기다 쏴 이거를 이렇게까지 일단 끌어봐 미래에서 아 아 아 아 일단 생각 드는대로 해봐 방향 잘 봐둬라 주황색이다 주황색이야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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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돼 우클릭 우클릭이다 길 따라가 길 따라가 쭉 가 쭉쭉쭉쭉쭉 쭉 가 저어기 저기까지 가 그리고 우양우 미세조장 좀만 더 좀만 더 됐지 이러고 바닥에 타임 넘어가서 오른쪽 바닥에 타임 히 이쪽이 아닌가베 이쪽이니? 이렇게 오케이 야 근데 왜 위험하게 쓰리 이렇게 돼있냐 아 어 나 나오는구나 호 예예예 휴 휴 이번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 또 내가 엄하게 헤매서 그렇지 다 해놓고 엉뚱한 걸 찾고 있으면 되나 자 다음으로 가보자 뭐까지 오 어 그래 공중에 떠가지고 공중 벙고리는 거 각각의 시간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침대에 대해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 꿀렁꿀렁꿀렁을 쏴놓은거라고? 음... 23번 그래 일단 여기다 하나 쏴두고 어디로 가야되니? 위로가니? 이러고 쭉 올라가봐 모르면 일단 타고 가야지 뭐 구경좀 하다가 적당히 높은 데 어디쯤 왔으니까 어디 또 딴 데 쏠 데가 없어? 저기 쏴지나? 아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가다가 도착! 큐브 꺼내봐 큐브를 가지고 어딨니? 스위치는 저쪽인가? 음... 이러면은 안되지? 큐브를 어떻게 해야 저기 올릴 수 있을까? 음... 일단 큐브를 바닥에 내비두고 미래로 가보자 미래는 어떤 식이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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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미래 큐브를 갖고 와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원 그리고... 그리고...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봐서는 이러고 넘어가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몸만 먼저 가서 보고 오자 큐브... 스위치는 저쪽 저쪽 아 두 개 필요한 거 맞네 그럼 들고 오길 잘한 것 같고 아... 이게 철점하게 막혀서 안 가지는구나 이런 그러면은 일단 미래 큐브 너는... 지금 저쪽에 올리... 쉽게 올릴 수 있는 자리 저쪽에다가 도둑 안되지 않냐? 현재 큐브를 최대한 더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널로 와 이러고 꿀렁꿀렁꿀렁 나 따로따로 가야지 찬 이쪽으로 갑시다 갔어 저긴 내겨두면 또 따로 뭐가 활성화되나? 이게 반대로 뒤집히나? 역방향으로? 맞니? 맞네 그러면은 여기 미래 큐브를 뒀어야 되는 거 아냐? 아닌가? 모르겠다 역방향이 됐어 그러면 미래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이지? 내가 그럼 여기 있어? 어쩌면 좋을까? 응? 멈출 수가 없고 오오오오오 후후후 갑자기 머리가 굳는 느낌이네 이러지마 이러지마 들어봐 아아 이러지마 오지러오지러오지러오지마 하지마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흐흐 으흐흐 어쩌면 좋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냐 그건 아닌가? 모르겠다 요렇게 한번 해보자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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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나오지지 않네 으흐흐 망알 일단 여기에 이렇게 두는 거는 맞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거를 잘 써먹어야지 으흐흐흐흐 뭐 어떻게 잘 써먹는 걸까 근데 일단 미래건설로 쳐봐 여기 이렇게 두면은 상승기료로 올라가 이건가? 컴온 써봐 아니다 이렇게 둬봐 여기는 으흐흐흐 어 내가 어떻게든 간에 큐브를 갖고 돌아오면은 으흐 으흐? 맞나? 아 몰라 일단 내려가고 미래로 가보자 미래에서 이제 큐브를 가지고 돌아가야돼 이게 이쪽 방이 이게 이러니까 천장이지? 어 됐다 됐다 이러고 이분은 반대쪽에다가 이러고 아니네 선생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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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렇게 가서 음 큐브를 챙겨 아 일로 그리고 아 여기서 저쪽으로 갈 수 있나? 못가지 않나? 여기서도 아니지 어차피 가져가 미래에서 현재로 와 그리고 이따 문 어디로 뿅뿅 뿅뿅 어디로 가야되지? 잠깐 여기 두고 넓게 좀 보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넓게 좀 보자 어차피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니까 으흠 저쪽에다가 쓰면은 그냥 쓰읍 쓰읍 쑤씨 여기서 쏴지지도 않고 으으으으으으으음 쏜다 쳐도 이렇게 계속 밀리니까 저쪽에서 쓰면은 얘는 그냥 쭉 이쪽으로 밀기만 할텐데 큐브를 다시 치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일단 이 스위치가 작동이 돼야지 문도 열리고 장막도 없어지는 것 같지? 얼추 생각이 가다듬어졌는데 음 일단 현재는 이런식으로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은 밀의 꺼를 갖고 와야지 얘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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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써봐 그럼 상승이 되지 이러고 써? 아잇 에이오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JA서 쓰면 내가 돌아갈수 없잖아 어 됐니? 됐니 여기.. 어어 아래바라니까 여기다 booster기 되지? 아니야? 여기야? 아닌데.. 뭐지...? 요렇게 됐니? 요렇게, 됐다 어 이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갇히고 그리고 올라가서 저 스위치를 밟으면은 음 된 것 같다 아마도 그러면은 이 미래큐브를 저 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일단 벽 가까이 놓자 한번 이쯤? 이쯤에 두면 괜찮겠니? 너무 벽에 뒀다가는 혹시도 모르겠으니까 이따 올라가봐 올라갔어 이러면 자동으로 환승이? 아 되는구나 되지? 이쪽에는 뭐 쏠 수 있는게 없네 가만있어봐 어 각이 0 아니다 자 요거 이걸 지금 여기 통과되고 잘렸는데 여기다 다시 쏘면 되지? 뿅 음? 미었냐? 음? 일단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냐? 저 어? 미래 것도 리셋이 되나 지금? 이러시면 안되는데 일단 되냐? 아 된다 이게 아닌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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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되는데 망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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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니? 아아 넘어갔다 어휴 골아파 죽겄네 일단 얍 얘를 요 위로 옮겨 이쪽이지? 여기? 이러고 땡기 됐지? 이러고 일단 좀 땡기고 있어봐 어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쏘고 응 맞지? 여기 밟고 있으면 되는거지 쏘고 밟아 아아 아우 힘들어 간단한건데 이게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어우 어우워워 됐다 가자 어우야 몇번이었냐 지금 23번이었나? 어 어 어 어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아 방향가금같은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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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 아 어지럽다 흠흠흠흠흠흠 이건 뭐야 일단 큐브를 뽑아봐 뽑으면 저대로 타고 넘어오는데 저 지금 막힌건가? 어 모기장으로 막혀있고 이건 뭐야 어 아예 꺼버리는 거구나 반대 조건은 역류시키는건가? 맞네 그러면 저건 점프대고 어 점프대도 있고 그니까 여기에서 흘러가다가 한번 끊고 튕겨 오르면 저 위쪽까지 가서 옮기고 옮기고 옮겨라 그렇구만 그러고 여기까지 안착을 시켜서 여기 내려 두면은 요거 사각형이지 사각형 사각형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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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여기 벽이 있었구나 여기 막이 없어지고 건너편 아아아 언더스탠드 목적은 이해를 했어 이제 중간 과정만 내가 해내면 돼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큐브가 두개가 필요하지 여기 눌러서 유지시킬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누르고 유지시킬 큐브 그러면 미래에 가서 큐브를 꽁쳐와야돼 꽁쳐올려면은 얘는 일단 하나는 여기 싸둬야지 계속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큐브를 중간에 빼돌릴만한 자리 일단 저쪽까지 큐브를 옮긴 다음에 뭐 이런데 써가지고 큐브를 중간에 빼돌려야겠구나 아 고리 아프구만 그게 맞겠지 뭐 저기 미래랑 연결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그럴거는 아닌것같지 음 미래는 그냥 큐브만 빼올 용도로만 생각하고 있자 어 됐어 됐어 자 그러면은 어 우선 일단 나와봐 나와 봐 꺼내고 봐야지 꺼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고 중간에 끊어 튕겨 아야야야야야dy 아 됐다 이러고 다시 밀어 됐지? 이런식인거지 그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잠깐 맵좀보자 이러고 어디가 뚫려있니 위쪽에 뚫려있지 위쪽에 아 어디야 밟고 내가 이쪽에서 빨아땡기면 되는거지 어헝 맞지? 이러고 잠깐만 이러고 떨어뜨리면은 되는거 아냐? 어 이러고 반대로 그럼 일단 큐브는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빼먹어 여기 잠깐 두고 미래 응 됐다 미래 큐브를 바꿔치기를 해 넣어도 넣어도 그리고 돌려보내 맞지? 맞게 하고 있는거지 지금 그리고 어 아잠깐만 뭐 이상하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닌데 이렇게 됐다 후 이러고 위에 가만히 있어도 되니? 이러고 이번엔 이쪽이지 준비하고 있고 이러고 어 뭐야 저거 뭐야 어 됐다 이러고 여기냐? 됐다 이러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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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쭉 내려오면은 얘가 눌러주고 그러면은 여기 그렇지 막이 사라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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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음? 내가 이거 저기 올릴 루피가 아 상관없겠구나 그냥 여기 이렇게 뿅 쏴놔 한바퀴 더 돌려야되니? 그건 안되지 않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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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상해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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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얘를 올리는 걸 지금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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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이래봐 갑자기 당황스러워진다? 이쪽에 뭐 써놀고 있는거고 이게? 여기가 좀 봐봐 아так 또 입니다 음 아 아 사랑 아 아 아 아 아 아 과연 이제 5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애초에 시작을 잘못한거 같네 미래걸 빼와서 빼돌려서 할게 아니었네 으 그냥 예로 끝까지 했었어야 됐네 처음에 저기다 나와 맘에 안들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시 해봐 음 다시 해야되나 보지 근데 아 다시 해야지 망알 됐지? 응 애초에 이 상태로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그래 미래로 건너가 미래로 건너와서 얘를 미래큐브를 역행을 시켜야지 돌아가자 올라가 올라가서 이게 왜 여기 있었나를 좀만 더 빨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깝다잉 맞니? 잠깐만 떨어뜨려 타임 포탈로 떨어뜨려 봤자 어차피 저쪽으로 가 음? 음? 잠깐만 여기서 타임으로 빠뜨리면 이쪽으로 뛰어와서 음 맞지 그대로 가는거지 음 호우 코리아 됐다 타임으로 빠뜨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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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번 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나는 타임으로 넘어와 지금 Ask 렛츠 렛츠 파이 워이너렛 루엣 투 렛 트래지카 백 업드 퓨즈 압드 퓨즈 압드 퓨즈 위내엔 위내엔 수스톱 렛츠 앤스 트랩스 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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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스